KCC는 5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 수위 수리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창원의 지, 수원 KT, 서울 SK가 2위 싸움을 펼쳐가고 있고요. KCC는 5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허홍 선수의 끝내기 버저빌터. 허홍 선수는 이 경기 끝나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던져야 한다 그리고 던져야 했다라고 또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걸 스타의 기질, 뭐 여러가지 이유를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사실은 이런 상황을 또 즐길 수 있는 선수가 정말 훌륭하게 저 팀의 리더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네. 자 이제 KCC의 스타팅 5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이 송교창 선수와 최종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 KCC는 이 5시즌 정말 이 슈퍼팀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그 슈퍼팀이 운영이 된 경기가 몇 경기가 안됩니다. 자 오늘 경기 KCC의 스타팅 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경기 버저빌터의 주인공 허홍 선수와 함께 이호연, 이승현, 라거난, 정창용 선수가 추격합니다. 자 오늘 이 허홍이 또 지난 그 버저빅터 활약 그리고 팀의 최근 리더로서 감독과의 미팅 이후에 빠른 트랜션을 가져가는 KC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자 오늘도 백투백 일정에 KT를 맞이해서 공격 횟수와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가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을 몰아놓을 수 있을지도 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로테이션 수비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수비가 어느 정도 허홍에게 먹히는지도 오늘 승부의 방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올 시즌 이 허영제이의 마지막 만남 경기입니다. 자 리바운드 있으며 나거나 어 동선이 약간 벗겼습니다. 외곽으로 이호연 점퍼 백퀘샷 이호연입니다. 자 트랜션 상황에서의 정말 이 두 선수에 오시는 호흡은 환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허홍이 돌아 나왔습니다. 문성원을 바뀌어내고 있습니다. 안쪽 들어와서 한 선수 안 들어갔습니다. 휘셀. 자유팀 토샵 허홍. 하윤기 선수의 멋진 득점이었고요. 자 허홍 선수가 자유팀 2구를 놓쳤습니다. 아 정말 타이밍과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베스트는 정말 깔끔하게 PKM을 주도하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자유팀 2구 들어갔습니다. 허홍. 나걸나가 살렸습니다. 정창정 쪽으로. 이호연 걷자 허홍입니다. 사이드 스텝에 허홍의 포메스와 들어갑니다. 초반에 양팀 모두 야투가 존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뭐 득점 부분 1이 선수이기 때문에 25.6 득점으로 정말 득점에 관해서 탁월한 같은 편 선수가 완벽히 넘어 두 발이 동시에 디딘 이후에 패스가 돼야 됩니다. 패션샷 허홍 인앤아웃 리본 패스. 이승현. 다운패스 허홍. 패션샷. 섭섬 빈 방앞습니다. 리바운드 문정현. 미스매치. 다운패스 존스. 자 지금 스위치 EUS. 클렌즈위치를 하고 있는 KT구요. 스피드 오브. 키가 아웃. 허홍. 시간 떨어집니다. 한손슛 들어갑니다. 자 이제 플로터를 어디서 쏘는지 모르겠지만 요청에 의한 비디오 판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도 허홍이. 예. 야. 여기서 플로터를 할 줄은 허홍쓰기가 예측을 못했어요. 한의원 날려 보냈습니다. 코너. 섭섭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KCC. 다시 한 번 한 번의 길게. 허홍 앞에 아무도 없어요. 허홍 승차. 자 스코어는 27대 27점 차 간격으로 벌어졌구요. KCC는 지금 에피스트라 선수를 넣어줬습니다. 이호영 선수를 빼줬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3가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KCC입니다. 짤라 들어가는 인사이드 허홍 득점. 본인의 개인계에 의한 득점을 한 번 또 보여줍니다. 남은 시간 2초. 1초. 허홍. 와. 슈퍼스타가 1쿼터부터 한 끈한 슈팅을 보여줍니다. 1쿼터 버저비터의 허홍. 자 이득점으로 10점으로 달아나고 있는 부산 KCC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4.6초를 남기고 허홍의 이 스텝백. 3.8이 들어가면서. 와 부산 사직 체육관을 아주 떠든썩하게 만드네요. 와 1쿼터 마지막 멋진 득점. 허홍 선수의 득점으로 1쿼터의 10점 차의 간격을 확보한 홈팀 부산 KCC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사실. 이글윗. 같은 자리. 점점. 자. 6차 설명하지만 슈트의 광수. 밸런스가 마친 상황. 하나하나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찬스를 내주면 여지없는 이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양팀의 맞대기 전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링 때 말씀드린 것처럼 3승 2패로 현재 KT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세부 지표 역시나 KT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흐름. 자 시즌 평균으로 봤을 때 19개, 18개 정도라는 팀들인데 벌써 10개, 11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오늘 서로 템포도 빠르고 유기적인 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네. 자 탈발이 이후에 KCC는 허웅이 나왔습니다. 수지수로 완벽히 제약하면서 세권산서 득점을 올려주네요. 네. 7점 차에 감독됐습니다. 허웅. 존스 스크린. 타이패스. 존스. 득점. 타워드입니다. 연준이 형. 인사이든. 다시 외곽. 리듬에 타는 허웅입니다. 허웅의 석점 실패. 리바운드 최성모. 팀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득점 실패. 그리고 빠르게 다시 나가는 KCC입니다. 존스의 파웅. 득점. 상점이죠. 지금 치구나. 양팀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제가 설명할 파이밍을 잘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비하는 과정에서 정성우 선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양팀의 공격 패스 71개를 시도하는 KT가 링크에서 가장 많은 야팀을 시도하는 팀인데 이미 그 평균치를 넘어섰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같이. 지금도 정성우 선수의 파울이군요. 자 이 게임은 이제 양팀 모두 파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슛 동작이든 아니든 동족자 파울이 아니면 자연수가 주어집니다. 정성우 선수의 연속 반칙이 나왔습니다. 개인 반칙은 2개. 여진영.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핸드폰. 기어변속. 레이업.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KT. 테크니컬 파울인데요. 경고 이후에 테크니컬 파울이 하나 선언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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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멋진 드리블 스크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인. 존스에 빼줍니다. 캡첸샷. 허웅. 석점 실패. 리바운드. 리바운드. 리바운드 이글빛. 더욱더 간격을 벌렸던 2쿼터의 KCC입니다. 자 오늘 벌써 42개의 야투루 시도하면서 야투루 1이 KT보다 더 많은 야투루 시도하는 오늘 KCC. 다시 빠져나갑니다. 이승현 쪽으로. 허웅. 이승현 스크린. 스위치. 미스매치. 그리고 쏩니다. 허웅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베스트인데요. 미스. 허웅. 그리고 똑같이. 더블 스크린을 위치기후 옵션을 서로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지. 비슷한 세트입니다. 알리즈. 석점. 캡첸샷. 문성곤의 포메선.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허웅. 자 오늘 KCC는 적절한 스위치로 수비를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존슨. 존슨. 와. 이 정도는 나도 한다고. 자 정말 오늘 존슨에게는 정말 딱 맞는 오늘 표시템프 단단이 아주 좋은 베스트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쉽게 득점을 올립니다. 허웅. 팬데믹에서 들어갑니다. 리바테. 허웅. 극점 채패. 리바운드 이수기한. 빡타운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KT는 정성우가 들어갔습니다. 허웅. 허웅. 시간 떨어집니다. 2초. 2초. 허웅의 포메선. 와. 다시 한번 슈퍼스타일 체립. 3코트 남은 시간 6분. 자 공정 리바운드가 11개. 이런 리바운드 3개라고 했을 때 14번의 공격권을 더 가져온 KCC에요. 캡첸샷. 허웅. 자 해봤습니다. 리바운드 패스. 핸드포 허웅. 아 지금은 지금은. 존스베스테이. 허웅이 따라 들어갔는데. 존스베스테이. 허웅이 따라 들어갔는데. 허웅의 선오버를 역수긍한다면. 여기 없이 빠른 템포에서 공격을 성공할 수 있는 페리스베스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웅. 남은 자세에 두 명 사이 파고듭니다. 이승현. 미드웨인전 파. 벤크샷 특전. 왼쪽 돌파. 하윤기.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이승현. 곧바로 내줍니다. 허웅. 퀵3 선택합니다. 허웅.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문성곤. 3쿼터가 끝났습니다. 95 대 76. KCC가 간격을 더욱 더 벌리면서 이제 파이널 쿼터를 맞이합니다. 자, 본인들이 예고한 대로 빠른 푸시 템포에 의한 농구. 많은 야투시도로 인해서. 허웅. 스크린 바꿔 쏩니다. 허웅. 석점이 나갔습니다. 리바운드 최성공. 허웅. 이현석이 수비합니다. 스위치. 미스매치. 허웅. 춤을 춤에서 쏩니다. 허웅이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이현석. 자, KT는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템포에 3점을 쏠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인데. 그렇죠. 세창진이 아주 멋지게 하나 성공시켜 주네요. 106대 88 됐습니다. 허웅. 허웅. 에릭스 비합니다. 석점 시도. 반칙 불립니다. 허웅이 3샷을 얻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3샷. 네, 마지막으로. 오늘 KCC가 얼마나 빠른 템포에 슈팅을 시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71개를 시도하는 KT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야트를 시도하는 팀인데. 그렇죠. 성공률도 51%가 되면서. 네. 벌써 107득점에 올라간 모습. 그렇습니다. 이 득점력이 오늘 엄청나다고 볼 수 있네요. 자, 어느 시점부터 이 KCC가. 그리고 KT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수비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KCC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인들의 평균 2점 성공률보다는 한 10%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3점 같은 경우는. 아, 8.5개로 했는데 벌써 오늘 13개를 성공시키면서 37%의 확률. 도움 수비를 할 준비를 한다면 이 선수의 높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경기를 다시 본다면 조금 더 나은 플레이가 되고 본인에게도 팀에게도 조금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존슨을 빼주고 있는 KCC입니다. 그 다음에서 이주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아, 뭐 의도적인 전략이기도 했지만 KCC가 가진 장점을 잘 보여준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자, 양 팀 모두 이제 남은 경기가 많지 않지만. 자, 부상 없이 잘 치르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19대 101. KCC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연패 탈툴에 성공합니다. 자, 오늘 경기는 공격 횟수를 마음껏 끌어올린 KCC가 84번의 공격을 시도하면서 성공률까지 51% 아, 이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났고요. 예. 제공권을 지지 않으면서 상대가 스틸이 강한 팀인데 스틸도 많이 허용하지 않고 오늘 경기를 기분 좋은 승리로 이끈 부산 KCC네요. 반면에 KT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백투백 두 번째 경기였는데 그 백투백 여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